온몸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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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한국의 사회 한국의 사회 한국의 사회 한국의 사회 한국의 사회 아 버디 유튜브인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버디 강사님이신데 아유 남친구나 있으세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빨리 어디고 오세요 남자친구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던다 얘들아 가면 이쁘다고 하고 해라 오 이쁘다 이러고 좀 하라고 어? 뭐하고 있어? 오 이쁘다 뭐 이러고 있잖아 그러고 좀 하라 말이야 그래 그래야지 이거 또 참새 형이 밑에 가서 고기 밥 주고 이라지 쉬울텐데 야 우리 또 할 맛이가 이만어 우리 장구 형이 아 장구 형 김혜정님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장구 장구 고맙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잘한다 잘한다 정말 잘한다 아까 위에 거 입어 무섭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훈아 이래 하는 거 맞나? 그래 그래 하는 거 맞다 돈을 따자고 예 방장님이 하라고 하도록 할게요 소개하러 올 수 오 이쁘다 오 이쁘다 한 번씩 보면요 이게 그럼 또 천방축같다 형이 한 번씩 보면 형님 이따가 인터뷰할 때 오 이쁘다 이래 하면은 사인을 주면 이제 같이 오 이쁘다 이쁘다 근데 얘는 대중어 안 됐으니까 갈 때는 이제 그 이제 사실 우리끼리 하는 거 보다 요 요 요 요 예? 진짜 여자랑 또 하면 집도 틀리게 되는 느낌이 재미있거든 예 보죠? 참새 형이 놀리는 재미가 있거든 참새 형이 맞지 맞지 서가지고 존나 놀린단 말이야 그냥 뭐 같이 꼽았어 이게 응 야 이거 봐라 장비빨 봐라 어? 장비빨 영지 형 안 들어갔어 어이구 시끄러 오와 오와 야 뭔데 이게 야 세포부인다 아니 나는 의미가 없어 니네 찍어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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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봐 돌려봐 야 봐봐봐 야 야 이거 아니 거기 그런거야 수준카메라야 수준카메라 수준카메라 스포츠카메라인데 야 한 80%만 연재로 나오고 잘 지냈어 어이구 형님도 잘 하시는 형님 어? 나 처음 봤어 아 여기 대표 여러분 여기 대표 학버다이벌 대표님이십니다 네 처음 봤어 전에 아니 얼마 전에 어? 나 지금 바람 맞고 아 우리 빨리 타셨어요 제 사전옥 형님이예요 아 진짜요? 예 아 그러셨구나 아 네 아니 핸드폰이 빠져가지고 연락이 운지랐어 우리 오늘 같이 가실거 어? 회사님 혹시 SMP 가져가시나요? 아니요 참 많은맞네 아 절대로 이제 뭐 어디에 뭐지 좀 잘 알렸으면 말이 말이 왜그래맞은지 장비를 나가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물에서 치는거에요? 네 우와 난 비치만 할 때 쓸 줄 알고 포트니까 포트하면 좋잖아 그쵸 근데 SMP를 안갖고 하하하하 우와 이거는 어떤 카메라 가요? 이거요 아 이걸로 가는거에요? 네 아 이거를 이 안에 넣어서 네 우와 여러분 장비가 이 정도면 돼야지 장비지 SMP 안 가져가면 되죠 여러분 아니요 찢으세요 여러분 post Tsch 아 이쁘다고요 일단 가져가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pur 이쁘다고요 역시 아유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시 class 시청자분들도 진짜 부끄러고요 이쁘다고 난리 느낌이 나요 이게 카메라가 못담아요 카메라 못닫거 맞죠 형님 이쁘다고 어?? 아유 아유 대신 유om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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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이게 카메라가 못담아요 이거 카메라가 못닦거든. 맞죠? 형님. 어... 이쁘다고 이쁘다 이쁘다 옷이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옷이 이쁘다 오 이쁘다 진짜 기계적인거 같으면 지금 방을 누구를... 방이 여기 멋지게 스테이 해놨다, 안해? 흔히 아픈데, 그럼. 멋지게 해놨다. 가보자. 우리 영재 잘하긴 잘해요, 여러분들. 잘하긴 잘해. 영재하고 우기가 저기 그거거든요. 여러분, 비옵니다, 지금. 지금 비오기 시작해갖고 물속으로 받으면 비오죠. 이거는 제 가방. 이거는 제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천천히 들어야 돼. 어디에? 염증 때문에 살짝 쪄는데 그냥 이것 좀 받아줘. 꼬맹게 있어가지고, 또 염증 생기면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요. 먹고 싶어 죽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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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조 speeding. Ohh, 다 Fellows. 엄마가 이 bedrooms 잘 좋지 않아? 난 안뜯어. 난 안뜯어. 어, 네. 뭐지, 그냥 다 젖었네. Generation 지금은 아까 얘기해 말씀하신 건 각도 몇 도에서 틀어서 어디로 가라 이런 각도 낚심판을 조 had with her muchas gracias 네 까 eje 큰 오늘 조심하세요 내 아래사도 우리 울릉도의 아름다워 여러분 울릉도 바닷가 ad analytics 월마나 아름다원지 사실 뭐 다이버를 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정말 깨끗하고 정말 바닷가에 짠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짠내가 개고민 기록 입수사인 잘 보고 입수할때 같이 자 입수 마스크 담고 머리빠라 빼야지만 입수 초보들이 거치로 들어가는거야 안전을 잡고 안전을 써들게 머리빠라 빼야는가 앞으로 40분쯤 지금부터 40분쯤 후에 아마 나올거에요 참새까지 입수 입숭아 뷰티의 주인공 뷰티의 주인공 뷰티의 주인공 오우 차고워 박사님 우리 5명이에요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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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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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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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m. Whoa. Hospi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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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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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